자 열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할로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셨습니다. 이야기를 보내주신 할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친구를 만나서 재밌는 얘기 듣고 왔다고 했는데 다름이 아니고 너무 환상이 심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도하게 지나친 낙간호는 꺼려하는 주이고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부정적이어도 문제지만요. 음과 양이 적절히 조화되어야 균형이 좋다는 말이 있죠.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중마고우들이라서 종종 만나서 이것저것 얘기하고 있는데 외국인 여자에 대해서 이상하고 희한한 환상을 품고 있더라고요. 결국 다 같은 사람입니다. 언어부터 시작해서 맞춰가야 할 문화 차이 등등 한두 가지가 아닌데 말이죠. 저는 그래서 유튜브에 나오는 잘사는 커플들이나 부부들만 보지 말고 좀 실패한 케이스도 보라고 합니다. 겁나게 많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이. 원인들 보면 물론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공통적 이유를. 그러니까 겹치는 것들이 은근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본보기 삼아서 창고에 나가야 합니다. 물론 막말로 그렇게 한다고 해도 100% 꼴로 넣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무슨 장비 강화 확률이 80%라고 해도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닌 것처럼 말이죠. 라고 적어졌습니다. 뭐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어떤 편견인지 알 것 같아. 뭐냐면 약간 외국인 여자에 약간 성적인 목적. 그냥 돈 주고 어떻게 뭐 원날 사고 오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목적으로 마인드 가진 분들이. 아 좀 많습니다. 이거 부끄러운 겁니다. 좀 짐승 같은 마인드 버리라고 해도 눈으로 얘기하죠. 이거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이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무슨 내가 어디 뭐 있잖아요. 숙집 아가씨 어디. 주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점 가는 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돈 많으니까. 우리가 갑이니까. 돈 줘면 원하는 거 해줘야 돼. 약간 이런 마인드죠. 이게. 그러면 죄송하지만 만약에 혹시 할로님이 아셔야 될 게 있어. 만약에 내가 혹시나 지금 아가씨하고 결혼하시게 된다면 저 친구도 멀리 해야 됩니다. 멀리 해야 돼. 저런 사람도 선입견이 잘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저런 분들은 국제결혼 하고 싶다고 해도 해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런 남자들이 북지주는 이미지를 많이 깎아 내리거든요. 실제로도 필리핀에서 한국 남자 이제 베트남들이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한국 남자에 대해서 약간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게 약간 짐승이다. 어떤 연애나 어떤 진지한 만남이 아니라 뭔가 온라인에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온라인 타려고 만난다. 그런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지금도. 짐승이지 않나 짐승. 아니 남자가 성격이 있다는 건 부정하지 않겠는데 그래도 컨트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인드 연애하니까 연애. 그것 때문에 국가적 이미지가 굉장히 얼마나 안 좋은데 특히 필리핀 같은 게 코피노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욕먹어도 할 말 없어.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국결은 유튜브 한 가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다 봐야 돼요. 저는 국결 하신 분들 좀 제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유튜브에 나오는 것들은 그분들 돈 벌려고 안 해요. 돈 벌려고. 왜냐하면 이게 생각해보세요. 유튜브에 조회수가 안 나오면 국결 컨텐츠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조회수가 잘 나오고 이게 먹히니까 사람들이 너도나도 이제 컨셉을 짜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 나오는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솔직히 커플 관련 컨텐츠 하는 유튜버들은 좀 죄송하지만 선입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진짜 행복한 것처럼 보여도 알고 보면 행복한 게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컨셉을 짜가지고 콘텐츠를 짜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대부분의 어떤 유튜브에 커플 관련 컨텐츠는요. 정말 살면서 이제 FM대로 그냥 보이는 그대로 보여준다기 보다는 컨셉을 짜고 나오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짜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본이 있는 거잖아요. 각본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선입견을 많이 가져다닌 말이에요. 뭐 외국 여자는 다 착하다 아니면 뭐 밤에 적극적이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외국 여자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외국 여자마다. 남자도 남자마다 다르고요. 여자도 여자마다 다르잖아요. 국가도 국가마다 다르고요. 그래서 저는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뭔가 순간에 이제 뭔가 유튜브 영상 같은 걸 혹해가지고 만만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중하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 만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뭐 끝을 보겠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아직 기회 많잖아.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지한 연애를 한다고 생각하듯이 갔으면 좋겠어요. 약간 한국 남자들은 좀 뭔가 급해보여요. 급해보여요. 어떻게든 뭐 원나 해야겠다. 이것도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할렐루야 문제가 뭔지 아나? 이거 솔직히 말할게요. 남자들 공감하시니까. 야동 때문에 거예요. 야동. 야동이 인형이 커. 아니 야동 나온 사람이 그날의 국가의 모든 여자를 다 대변하는 거예요? 대변하는 거야? 거기에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아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발 안 담근 사람도 있는 거고. 뭐 일본 여자라고 해서 다 뭐 그 AV 산업이 다 진출합니까? 그런 거 모르는 사람도 많아. 일본은 굉장히 어떠냐 하면 일본 여자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아예 그런데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 그런 쪽이 봤다 했다는 거지 모든 여자들이 거기에 다 갔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남자들 그런 생각 가지고 저기 야동에 나온 여자들은 예쁘니까 실제로도 그러겠지 적극적이고 나한테 저렇게 뭔가 좀 일을 잘 주고 하니까 만나면 그럼 하루아침 해치울 수 있겠지 그런 마인드 가진단 말이에요. 아유 진짜 아니 여러분 작품과 현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작품이 현실에 대입하면 안 되겠죠? 아유 진짜 모지리들 모지리들 진짜 남자만이 다 시키네 진짜 어쨌든 전 그렇게 생각해요. 국제결연이 많아진다는 건 좋은 건데 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차분하게 해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 놓치면 끝난다는 게 아니라 천천히 천천히 만나면 돼. 그분들도 급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급하면 이렇게 생각해. 혹시나 무슨 내가 그런 어떤 그런 업소에서 일하는 그런 여자랑 동급을 취급하는 건가? 아니면 사랑이 아니라 뭔가 성적인 목적으로 다가오는 건가? 그거 하셔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한 적개심이 강해요.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적개심 뭔가 진지한 만난의 목적이 아닌 그냥 어떤 하룻밤 회치우기 한 목적 그게 안 보일 것 같아? 그 사람들한테 안 보일 것 같아요? 아니 사람 대 사람을 사귀는 거고 평생 봐야 되는 거고 서로 부딪혀야 되는 게 많은 거잖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좋은 사례도 있지만 나쁜 사례도 봐야 돼요. 국제결혼을 해가지고 나쁜 사례. 너무 요즘에 국제결혼도 올려치기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안 좋은 사례 같은 거 보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도 조심해야 돼. 근데 한국결혼 너무 안 좋은 사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한국은 너무 저 말고도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많잖아요. 한큼 말할 것도 없지. 근데 국제결혼을 하실 어떤 그런 국제결혼 실패 사례는 어려움 뭐 단점 그러니까 국제결혼 실패한 것보다 국제결혼 했을 경우에 단점 장벽 어려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국제결혼에 나왔던 그런 이제 어려움 그리고 힘든 부분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제 한국 생활하면 힘든 것들 그리고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내가 혹시나 국제결혼 하면 저런 것들이 채워줘야겠다. 보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화 차이 같은 것들은 평생 짊어지고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한평생을 서로 다른 나라에서 다른 문명을 가지고 살다가 이 결혼이나 이유로 같이 사는 거니까 언어 차이도 그렇고 그런데 뭐 한평생 같이 한국과에 산 사람도 서로 안 맞는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문화 차이라고 했는데 한 동네에서 낳고 자란 사람 남녀도 결혼하고 나와서 문화 차이가 심하잖아. 알고 다 알고 모를 거 없는 그런 한국 남녀의 사이에서도 참 웃기다. 이거 대한민국이 다 아는데 결혼해가지고 왜 싸우는 거야. 왜 싸우고 왜 헤어지는 거야. 아니 왜 외국은 그래도 전혀 다른 국가에서 전혀 다른 식사한가 어떤 그런 가치가 문명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데도 어떻게 살아가잖아. 살아가는데 한국은 왜 그러지? 참 한국이 참 신기하단 말이야 이게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일단은 그 여자를 무시하면 안 돼. 못 사는 나라에 왔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사람을 존중해야 돼. 존중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한국 여자를 만나듯이 똑같이 해줘야 돼요. 똑같이. 근데 약간 내리깔듯이 쟤네들 못 살지 않아요. 쟤네들 밥도 못 먹는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쟤네들 뭐 한국 남자가 살지면 너 모를 거 아니야. 하룻밤을 해치우면 돼. 이런 마음 가지지 말라고요. 똑같은 한국 여자가 돼 하듯이 똑같이 이렇게 좀 대화도 많이 하고 특히 대화를 많이 해봐야 돼. 제가 봤을 때는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야 돼. 대화도 많이 하고 한국어도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가지 주고 설명해 주고 그러면서 좀 이제 티키타카 통하고 대화가 잘 통하고 그리고 장벽으로 좀 허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단계까지 가가지고 뭐 그 다음 단계 가야지.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하룻밤 바디 댕기지 할 거예요. 평생?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 맞춰 나가면서 장벽을 좀 줄여 나가면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뭐 좀 만만하게 보고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담이지만 외국 여자도 우리나라 식으로 메이크업하면 한국 여자도 못지않게 예쁩니다. 그만 역사적으로 얘기하자면 한국 여자들이 메이크업 안 하면 외국 여자보다 못생긴 사람도 많다는 얘기가 되네요. 돌려서 얘기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할로님 왜냐하면 그분들 예쁠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 화장을 진하게 안 해도 이목구비 뚜렷하잖아. 여자들의 화장법이라는 게 뭐냐면 약간 성형수 비슷하거든요. 요즘에 여자들 화장식이 눈을 이제 작은 거를 최대한 아이라인 그려서 크게 키우고 코도 있잖아요. 일부러 윤곽선 해가지고 오뚝하게 만들고 입술도 몇 개 이제 립 발라서 더 자연스럽게 크게 만들고 그런 식이잖아. 그럼 메이크업 안 한 상태로 서로 이제 얼굴 보면 되겠네요. 뭐가 더 좋은지.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뭐 저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보완해낼 게 많네요. 보완해낼게요. 만약에 못 바꾸면 소개해 주시지 마세요. 국제의결 하지 말라고 얘기하십시오. 아무튼 좋은 소리 주신 할로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열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